포니샤아 까지 여호우 오사TV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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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을 보고 치어야지 어딜 보고 치는 거야 이런식으로 돈을 버는구만 모아놨더니 이거 연습하셨구만 이거 사람들 모여있을 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기타를 연주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게 저기가 안되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되있으니까 무기처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아 돌아서 치는 뭐가 달라 거의 뭐 그냥 저기 아니에요 가야금 땅따라지 지나고 있으니까 건축이나 하지 그냥 그냥 그 기타를 무슨 기타를 또또시장 또또시장 또또또 아이고 건축이나 하세요 땅따라지 그만하고 햄 도날드 2호점 이후로 뭘 본적이 없어 아 몰라 아이씨 뭐야 지금 점심 먹고선 뭐야 딱 앉았는데 부랴부랴 앉았는데 굴려왔어 기타친다고 그냥 구독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데lection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.